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찐다는 계절, 바로 가을인데요. 성금 다가온 가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강서구의 책축제가 대면으로 열립니다. 이번 책축제는 9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구립도서관 8곳을 중심으로 개최됩니다. 올해로 7번째를 맞는 강서마을 책축제는 4가지 테마, 총 3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. 도서관에서 즐기는 문화산책, 책과 함께 떠나는 가을 소풍, 작가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등 다채로운 문화향유의 공간인 도서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번 강서마을 책축제의 도서관별 세부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